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햄버거 얘기는 끝났고 다음 이제 면유 이제 본격적인 동양 패스트푸드예요. 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무엇을 면유라고 하는지 정리하기가 원래 좀 어려워요. 어원으로는 곡물 가루를 원료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국물, 수프를 더해서 먹는 음식을 면유로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밀가루 면이 제일 많기는 해요. 잠깐만요. 초반에 약간 이상하게 영상이 되긴 했는데 그냥 갈게요. 밀가루로 반죽을 하죠. 밀가루로 반죽하고 면을 막 이렇게 수타로 늘리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쌀가루, 쌀국수 있죠. 쌀국수 뚝배기, 한 뚝배기 아실레이에 그거 있잖아. 지금은 단종된 상품 있어요. 농심에서 나온 거. 그 하일씨가 한 뚝배기 아실레이에가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있고 그 봉평에서 나오는 그 평창 평창이 그 메밀이 좀 많잖아요. 메밀가루 쓰는 데는 평창 그 강원도는 메밀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면유를 먹으면 메밀면이 많아요. 그 평창에서 그 봉평 메밀 나오잖아요. 메밀막국수 그래서 근데 이제 면위에는요. 수제비나 떡국처럼요. 주재료의 모양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들이 아니어도 면위예요. 음 그래서 소스의 점도가 높아도 면위예요. 떡볶이도 면위로 팔아요. 떡볶이도 분류는 면위예요. 그래서 그 면위를 뜻하는 고유 언어가 국수예요. 누들이에요. 하지만 중국은요. 한자어잖아요. 중국은 한자어로 쓰는데 중국에서는 밀가루로 쓴 요리만 면이라고 불러요. 밀가루로 만든 게 면이고요. 쌀국수는 분이라고 불러요. 이제 원래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그 문명 발상자하고 가까운 중앙아시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국수가 발굴이 됐어요. 국수 만드었던 흔적이 중앙아시아에서 발굴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그 오리엔트 지역에서 그 이제 유럽으로 퍼지면 파스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유럽 간 거는 파스타고 그 이제 동양으로 온 거는 쌀국수 탕면 등등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중앙아시아에서 이 이제 가늘고 길게 면발을 만든 이유는요. 면발이 빨리 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고 이게 면발을요. 반죽을 한 다음에요. 보관을 할 필요가 있으면 그 건조를 시켜요. 근데 이게 건조를 시키면요. 일단은 잘 안 상해요. 그래서 방부제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 라면은 방부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요. 라면은 면을 그 말린 거라서요. 라면은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라면은 방부제 안 들어가요. 말린 식품이라. 그래서 이게 그 중앙아시아 그 실크로드에서요. 그 장식 장기간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 최고의 장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 통해서 서쪽 가서 파스타가 되고 동쪽 가서 우리처럼 그 많이 먹는 그 면이 되고 세계 최고의 패스트푸드가 된 거죠. 그 뭐냐 대한민국은요. 이제 지금은 밀가루가 대량을 수입이 돼서 그렇지 예전까지 우리나라에 그 밀을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은 충청도였어요. 충청도가 북방 한계선이었고요. 대부분 우리는 밀보다는 쌀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강원도에서 나오는 메밀로 많이 만들어요. 평창에서 메밀을 만들잖아요. 평창의 특산물이잖아. 아 참고로 이번주 금요일에 저 지태지리지는 횡성 평창 강릉 뭐 이쪽 동네에요. 올림픽하는 지역들 올림픽 개막 다음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특집을 할 거예요. 그때 이 메밀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나라에서는요. 이 면발이 장수의 의미로 본대요. 그 형태가 기니까 이 면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약간 그런 의미가 들려요.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는요. 생일 때 국수 먹는 풍습이 있어요. 생일에 국수 먹어요. 그 대한민국에서도요. 설날이나 생일에 막 떡국 끓여 먹는 집들이 있는데 이 떡국 자체가 그 가래떡을 그 길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쑥쑥 썰어서 만들잖아요. 떡국을 그 동그랗게 자른 떡이 동전하고 약간 모습이 비슷해가지고 돈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그 돌상에서 그 돌잔치 때 그 돌잡이 하잖아. 그때 이제 그 국수 잡으면 그 오래 살겠구나 약간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그 이제 길 면발이 긴 거를 장수의 의미로 생각하는 그 문화권 국가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냉면 먹을 때 냉면 잘라 먹잖아. 그 냉면 그 냉면 그 막 길쭉한 거 막 잘라 먹잖아요. 아 아까부터? 응 아 아까 살짝 그 뭔가 그 한번 버벅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응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러면 강퇴 한 대 맞고 잘 가요? 응 자 자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냉면을 가위로 잘라 먹는 거에 대해서요. 이게 그런 장수로 생각하는 그 문화권에서는 그게 되게 컬처 쇼크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요. 면발이 길어도 잘라 먹으면 안 되는 게 불문율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요즘 막 그 육삼 냉면 이런 데 가면 테이블별로 그 테이블별로 그 가위가 놔져있잖아요. 그 수저통에 그래서 그 가위 잘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충격인 거지. 그렇고요. 안 끊고 한 번에 먹는 거? 저 안 끊어요. 저 보통은 안 끊어요. 저는 보통 안 끊어 먹어요. 저는 안 끊어 먹는 이유가 있어요. 안 끊어 먹는 이유가 자르면요. 부스러기 남아요. 그 아 저 직업은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주 이제 올림픽 개막하면 그때부터 아마 올림픽 경기 좀 중계 좀 많이 할 거예요. 올림픽 경기 중계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면문화에 좀 그 뭐냐 대표적인 그 분식 문화가 있죠. 그래서 분식 분식의 의미는 원래 그 그 가루로 만든 음식에서 시작을 하는데 요즘은 이런 것도 분식에 포함이 돼요. 음 면도 한 줄로 넣어서 안 끊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장수에 이상한다고 했다고 그쵸 중국이 약간 그런 인식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몇류예요? 이거 떡볶이 이건 떡볶이 그 끓이기 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로 이거 대학로에 있는 그 음식점인데 그 여기 이 떡볶이는요 그 끓여 먹으면 끓여 먹으면 진짜 해장용이야. 어 그렇고 이것도 다 분식에 들어가요. 다 분식의 종류에 들어가요. 참고로 저는 저렇게 제가 저렇게 사진을 찍은 이유가 김밥하고 떡볶이하고 라면을 제가 셋 다 먹고 싶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 세 개를 다 먹고 먹고 싶은 날이 있었어요. 결국 저거 세 개 다 시켜서 혼자서 다 먹었어요. 나 저거 다 먹을 수는 있기는 해요. 좀 빡세서 그렇지. 다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약간 저걸 혼자서 다 먹는다고 약간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저는 이제 교육 BJ이지만 저도 이제 먹방을 안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먹방을 안 하진 않으니까 음 아니 순대까지 먹을 배는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거 혼자 먹을 때 만원 넘어가요. 어우 어우 안 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라면의 역사 음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그런 이제 라면 얘기를 좀 한번 좀 해볼게요. 음 라면 얘기인데 자 라면의 종류 엄청나게 많죠.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류들이에요. 세이스님 별풍선 여섯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여섯 개 팬가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왜 이리 그 눌려있니? 94라니 키우키우 음 사실 그래요. 그 그래서 이제 라면 원래 라면은요. 그 중국에서 부르는 라면이 있어요. 그 원래는 손으로 길게 잡아당겨 늘려요. 당겨서 늘리고 그 이제 밀가루가 원재로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냐 그 수탑자장면 뭐 이런 거 하는 집에서는 진짜 그 면 만드는 데를 그냥 유통유리로 해가지고 다 공개하잖아요. 면 만드는 거. 그 장인정신 실제로 삼양라면에서 상품 이름에 수타면 있어요. 라면이죠. 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 보겸님 인사하는 거 그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지테루 하면 되는데 그 지테루 그 발음이 일본어의 나는 너를 사랑해요 라는 아이스테루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음 음 음 자 그렇구요. 그래서 이 라면을 음 뜨거운 국물에 넣은 그 탕면에서요. 음 음 시어로 얻었던 그 일본 요리가 라멘이라고 하죠. 일본어 발음이 라멘이에요. 라멘인데 음 사람들이 보통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요리 재료인 그 국수의 가락 중에 그 하나예요. 저 욕은 좀 하지 마세요. 음 아 저 푸파 안 해요. 음 저 푸파 안 하고요. 그 중국에서는 음식이 아니라 면발의 종류를 라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음 일본도요. 지금 라멘을 무작정 손으로 늘려서 만들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원래 일본의 그 면종료 음식들이 옛날에는 진짜 그 면발을 중요시했거든요. 혹시 그 마루가 마루가제 재면인가? 그 하여간 그 재면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저걸 도대체 왜 먹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뭔가 국물의 특이한 게 없어 보일 때? 그런데 그건 진짜 면발의 퀄리티로 먹는 그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제 요즘은 일본도 그 라면에서는 그 국물이 좀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해요. 비슷한 중국 음식의 그 우육면이 있어요. 그 우육면에서 약간 따온 그 농심의 그 그런데 이제 농심의 그 우육탕면은 한국식으로 맛을 바꾼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라면라는 진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일단은 면을요. 면을 반죽을 해요. 면을 반죽을 하고 튀겨요. 그 튀겨서 말려 그리고 끓는 물로 다시 풀어 그런데 사실 그 방식은 일본에서 확립이 된 거죠. 그거는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식의 그 라면은 그 국물 맛을 내는 그런 첨가물을 건더기하고 면하고 같이 넣어서 끓여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고요. 대한민국은 대부분 인스턴트 라면이고 북한에서는 라면을 꼬부랑국수라고 불러요. 그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국집 가면요. 왜 면발이 노란색일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국집 면 요리에는 그 노랗고 굵은 국수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원래 그거를 라면이라고 부른대요. 원래 중국에서는 그거를 라면이라고 부른대요. 그 면발이 노란 이유는요. 이게 그 옥수수 덤분이 아니고요. 그 대한민국에 한정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그 배달 문화가 있잖아요. 그 배달 문화가 있다 보니까 면이 좀 덜 부르라고 반죽을 할 때 방부제 아니에요. 방부제가 아니고 소다를 첨가해요. 그 식소다 탄산수소 나트륨 그거를 첨가를 해요. 그래서 이 라면은요. 그 중국 북송시대 때 그 면 이 수타기술이 그 개발되면서 그 국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일본이 인스턴트를 하면 언제 만들어냐면요. 그렇게 오래 안 돼요. 그 1937년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동양에서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 세계대전이요. 동양권 전쟁은 그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봐요. 동양에서는 193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45년 그 9월에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할 때까지 전쟁 시기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1939년부터 1945년 5월까지 드려보죠. 하여간 동양하고 서양하고의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내 꿈 하나는 승리 와서 오시고 그래서 그 전쟁 시기를 조금 다르게 봐요. 아 어쩌다오름 같은 강연 프로그램 거기서 섭외를 안 해서요. 아 알칼리성 높은 모였으면 매일 쫄깃해져요. 글쎄 저는 요리 BJ는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그 중국의 그 넓은 땅을 행군을 하다보니깐요. 그 말린 면을 좀 튀겨서 휴대하고 그 뭐냐 다니던 거를 일본 군대가 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면발을 튀겨서 갖고 다녀. 그리고 중간중간에 먹는 거야. 그거를 원래 그 중국의 그 유목민족 위구르라고 있어요. 그 위구르가 그 전통식 그 건면 재법이 면발을 그 튀겨가지고 그 이제 유목민족들은 왔다갔다 하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중국 그 한족들이 쓰다가 중일전쟁 때 일본이 갖고 온 거야. 중일전쟁 때 일본이 갖고 와요. 일본이 갖고 와가지고 그 이제 일본이 1945년 때 그 원자폭탄 두방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국토가 황폐화되잖아요. 특정 도시들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가 황폐화됐잖아요. 그래서 으 그래서 황폐화됐고 그 이제 일본의 기업 니신식품이라고 있어요. 그 중국에 그 자치구 있잖아요. 니신식품이 원래는 그 소금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원래 소금 만들던 회사였는데 어 이제 그 뭔가 대량으로 만들어낼 그 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닭고기 뼈에서 그 육수를 만들어내가지고 맛을 낸 그 치킨 라면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인스턴트 시대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만드는 방식은 아지즈케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면발을 미리 국물에 절여두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본래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이때부터 면발을 작은 봉지 안에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 막 스프가 다양화되고 그 후레이크가 좀 막 커지고 막 그러는데도 그 봉지 크기가 크기 안 바뀌는 이유가 이게 면발을 그 포장 크기 때문에 면을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면을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 요만한 면발에 많이 담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안도모모우쿠라고 니신식품의 창업주가 있어요. 이 창업주는 원래 대만 출신이에요. 대만 출신인데 중일전쟁 끝나고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 문제는 이때 탈세 혐의했다가 니신식품이 약간 부도익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뭔가 개선 그 뭔가 돌파구를 쳤다가 생각을 해낸게 라면이야. 그래서 라면 개발에서 인생 역전한 거야. 이 창업주는 인생 역전했고요. 그래서 이 안도모모우쿠의 명언이 있어요. 물고기를 원한다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된다. 하지만 라면은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겨요. 그 정도로 라면을 자기의 인생을 역전해줬는데 성공한 식품이다 보니까 죽는 날까지 매일 라면을 한 끼씩 먹었다고 그래요. 2007년 1월 5일 향년 96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수했지. 몇 년을 먹고 장수한 거야. 거기에다 이 사람은요. 미국 갔다가 라면을 컵에다가 넣고 부숴져서 넣고 포크로 먹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컵라면도 개발을 했어요. 그렇고요. 일본에서 생면으로 만드는 라멘이 있잖아요. 라멘은요. 1870년 요코하마에서 발생했다는 설이 있고 1922년에 사포로에서 발생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유명한 거는 사포로 라멘이죠. 그래서 닭뼈, 돼지뼈, 멸치, 가다랭이포 뭐 이런 각종 국물을 낼 수 있음하는 걸로 그 다음 국물을 내고 여러 소스를 가미하고 그 육수에다가 중화면 그 국수를 말아먹는 거에서 시작이 된 거야. 중국은 손으로 만들어야만 수타면으로 인정을 수타로만 해야지 라면을 인정해 주는데 일본은 기계로 뽑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니신식품에서 만든 라면이 있구요. 그 일본의 묘조식품에서 만든 라면이 있어요. 일본 니신식품이 그 라면 회사 랭킹 1위구요. 그 인지도 2위가 그 묘조식품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삼양라면은 바로 이 묘조식품에서 갖고 온 거예요. 원래는 그 삼양식품 창업주 전중윤 회장이 그 니신식품한테 그 기술을 의뢰를 했어요. 하지만 니신식품이 거절했어. 그래서 묘조식품하고 컨택을 한 거야. 그리고 그게 성사가 된 거죠. 묘조식품이 이제 무상으로 기술을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현재의 삼양라면 클래식이에요. 그 가끔 약간 좀 큰 마트에 가면 그때 그 맛으로 나오는 삼양라면 클래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아직 먹어본 적은 없어요. 원래는 그 일본 최초의 라면처럼 아지지케 방식이었다가 그 좀 맛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스프를 봉지에 따로 넣는 형식으로 바꿨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보릿고개 시절이 있잖아요. 그 보릿고개 시절의 쌀을 아끼기 위한 그 정책 중 하나로 시작이 됐던 게 라면 보급인데 음 이제 음 뭐 찾다가 조사해보면 나와요. 조사해보면 알죠. 그러니까 그렇고 그 사람들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쌀 소비를 좀 줄이려고 라면의 보급을 정책적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국물문화 있잖아. 그 우리나라의 그 국물문화 얘기 제가 했었죠. 방송에서 그 국물문화 때문에 우리는 툭하면 밥 말아먹어. 그래서 그 라면에다도 그 밥 말아먹는 그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라면 때문에 그 라면이 밥도둑이 됐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삼양라면 창업주가 그 일본에 갔다가 이제 그 경제가 어려워서 먹을 게 없는 대한민국 실상에 어 이거 라면 들어오면 딱 좋겠다. 해가지고 들여왔고 그래서 처음에 수입된 식품이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입맛이 안 맞는 거야. 입맛이 안 맞으니까 삼양식품이 빙글해요? 그 맛보면이라고 있지 않았나? 응. 이거는 내가 어떻게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근데 삼양이 그래서 여기서 결단을 내려요. 그 묘주식품으로부터 라면을 만드는 기계를 직접 돈 주고 사서 들여와요. 그 라면 만드는 기계를 직접 들여와가지고 음 한국인 입맛에 맞게 라면을 계량을 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제3공화국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라면 판매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종로에서 공개 시식회를 한 거예요. 종로에서 공개 시식회를 해가지고 판매 허가 받아요. 아 뭔가 그건 얘기가 좀 복잡해서 오늘은 뺐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라면을 청와대에서 먹어보고 한 말이 한국인들이 맵고 짭짤한 맛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좀 고춧가루를 스프에 좀 넣어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한번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 이제 라면이 그 일본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매우면 안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처음에 삼양라면 클래식은요. 어 그래? 그러면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보자 까지는 갔어요. 근데 지금의 그 이제 삼양라면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클래식은. 근데 이제 라면이 매워지면요. 이제 매우면 우리 물 먹잖아요. 매우면 물 먹잖아. 그래가지고 그 밀가루 음식 먹다가 물 마시면 포만감을 더 느낄 수 있다. 하는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3공화국의 식량 절약 정책하고 맞아 떨어지게 된거에요. 그래서 삼양이 처음 제출했던 라면은 일본 묘조식품이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치킨 라면 제조법을 그대로 갖고 온거에요. 그래서 삼양라면 클래식은요. 닭고기 국물이에요. 삼양라면 클래식은 닭고기 베이스에요. 그래서 살짝 느끼할 수가 있어요. 그 그렇구요. 근데 이제 수요가 커지면서 1960년대 중후반에 이제 회사들이 라면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음 근데 이제 그 이후 1970년대로 가서는 삼양하고 삼양하고 롯데만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롯데에서 만들던 그 라면 회사는요. 현재 농심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그 잉여 농산물의 그 처리 때문에 사실 이제 골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그 1960년대 그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그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잖아요. 아 근데 그 롯데가요 미국 그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요. 전혀 운영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이제 밀가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밥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좀 그 경제개발 지원금 때문에 이 수출품들을 다 받아들인거야. 그래서 받아들이고 음 근데 이제 밀가루를 좀 쉽게 통용할 그 방법이 있는가 그걸 찾다가 마침 라면이 등장한거에요. 마침 라면이 등장을 하고 이제 대량 밀가루 소비가 가능한 주식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혼분식을 장렬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가 안경 벗어서 뭐하게 해요? 그럼 나 글씨 안보여서 안돼요. 혼분식을 장렬하면서 그 이제 라면을 제조하는 회사가 그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 그래서 그 1960년대 라면을 만들어 보려는 회사들이 급격하게 늘어난거에요. 아 훨씬 잘 잘 생겼을 것 같다구요? 아니요. 전혀 저 눈 별로 안 커요. 그래서 별로 이 눈 요 앞면 사이의 공간 너무 많이 남아서 안돼요. 저 자주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한번 안경 벗어보래요. 그냥 쓰래요. 그래서 이제 1970년대부터 쇠고기 육수를 쓰기 시작해요. 아 눈썹 가끔 다듬어요. 그렇구요. 이제 쇠고기 육수 맛을 베이스로 해서 현재 라면 제일 많이 나오는게 쇠고기 육수 에요. 그리고 이제 농심에서 농심에서 드디어 신라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농심에서 드디어 신라면이 나오기 시작하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좀 사진들을 좀 바꿔볼게요. 라면이 거의 글쎄요. 그래서 나온게 바로 요 신라면이에요. 이렇게 신라면이 나오게 되죠. 그 신라면이 좀 대표적인 매운 라면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부터 매운 라면을 만들기 시작한거에요.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라면 브랜드인 질라면이 이제 순한맛과 매운맛으로 분리가 됐고 그렇게 분리가 됐고요. 그 이제 삼양도 약간 아 매운 콩라면 근데 이제 요즘은 되게 별의별 마리에이션이 돼가지고 되게 다양해졌어요. 라면의 종류가 카레라면도 있고 부대찌개라면도 있고 짬뽕라면도 있고 그 예전에는요. MSG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MSG를 넣지 않아요. 지금은 그 MSG를 넣지 않고 그 합성 첨가물이라고 해서 좀 그 인체에 무해한 그런거를 이제 넣어요. 넣어가지고 라면의 염분 농도를 많이 낮췄대요. 요즘은 그 옛날 라면보다요. 요즘 라면이 그 나트륨 농도가 많이 낮아요. 그 이제 맛을 개선을 하는 데 성공을 한 거야. 그리고 라면은 면제체가 장기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고요. 음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라면이 일본에 수출되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일본식 라면을 팔기도 해요. 근데 MSG 같은 경우는 마법의 조미료 조미료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이제 다른 걸 못 먹는 거야.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음 자 그렇고요. 음 신라면 신라면이 그 이제 외국 수출용이 조금 더 비싸요. 사실 신라면이 우리나라에서는 단가가 싼 편이잖아요. 저 단종한 라면 중에서 음 단종된 것 중에서요. 먹어보고 싶은 거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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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깃밥 먹어보고 싶어. 응 응 응용 방법으로 라면에 국물에 말아먹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1990년에 캡틴 캡틴이라는 컵라면 브랜드가 있어요. 아마 농심인가 빙그랜가 그랬어요. 맛있는 라면 있어요. 마트 가면 있어요. 그래서 캡틴이라는 컵라면은 캡틴 공깃밥 버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종된 이유가요. 일단은 냉동밥의 품질이 좀 안 좋았어요. 그 쌀을 쪘다가 동결건조를 하면요. 그 보통 밥에 비해서 좀 찰기가 안 좋아요. 찰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푸석푸석한 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밥알이 따로따로 떨어지니까 국물 속에 흩어져 버려요. 먹기가 힘들죠. 그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단종이 됐고 2015년에 그 오뚜기에서 라밥을 출시를 했는데 그거는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라밥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죠. 근데 사실 라면은요. 뜨거운 밥보다는 찬밥이 좀 더 맛있기는 해요. 그 틈새라면 그 음식점 가면요. 거기 틈새라면에서는요. 물론 요청을 하면 뜨거운 밥을 주기는 하는데 보통 그 찬밥을 줘요. 공기밥 다 달라고 하면 보통 찬밥 줘요. 틈새라면 집에서는. 맛있다고. 그리고 틈새라면은요. 찬밥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원래 그 매운 거에다가 뜨거운 거 먹으면 더 맵거든요. 그래서 매운 걸 매운 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찬밥을 먹을 수 밖에 없어. 틈새라면 가면 어쩔 수 없이 찬밥을 시켜야 돼요. 매운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고요. 원래 뜨거운 밥알은요. 그 밥알에 윤기가 있어요. 그 윤기가 그 막을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막이 라면 국물이 스며드는 걸 막아버린대요. 하지만 찬밥은 그 윤기를 내는 그 막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라면 국물이 되게 골고루 스며들어요. 근데 누룽지를 넣잖아요. 근데 누룽지가 원래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누룽지를 넣으면요. 그게 국물을 만나가지고 그 쫄깃쫄깃해진대요. 그래서 그 어떤 음식점은요. 라면을 팔면 거기다 누룽지 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누룽지 넣으면 쫄깃해진다고. 그리고 라면 면발을 그 냄비 뚜껑에다가 그 넣잖아요. 그 냄비 뚜껑에다가 그 뭐냐 넣고 그 먹으면요. 그 약간 그거 그 국물에 잠긴 것보다 면이 덜 불어요. 그래서 공기하고 열 전도율이 높은 뚜껑에 접촉을 하면서 이게 면발이 쫄깃해진대.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먹는데 일본에서는 그거를 불결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진짜 라면 끓여먹으면 원래 그 제일 맛있는 시점이 그거거든.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가지고 그 뚜껑에다가 바로 그 면발에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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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짭 후루룩 짭짭 그렇게 먹는 거야. 뭐 누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그 뭐냐 스님들이 먹는 라면이 있다? 스님들이 먹는 라면이 있는데요. 그 라면이 야채라면이에요. 왜냐하면 뭐냐 아 여기 사진은 없는데 그 스님들이 이제 육식하고 오신 채를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면 육수를요. 된장하고 된장하고 버섯으로 내요. 그러니까 그 소고기 육수 대신 버섯 육수를 내고 라면 스프는 된장으로 만들어요. 그 채식 청정면이라고요. 오뚜기에서 만든 게 있어요. 오뚜기에서 만든 라면이 있는데 그 불교단체에서 대량 주문을 하면요. 그게 그걸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 오뚜기에서 나오는 이 채식라면은요. 일반 매장에서는 못 사고요. 그 온라인에서 그 채식주의자용 그 판매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먹어볼 수 있어요. 거기서는 먹어볼 수 있는데 나중에 그거 유튜브용 컨텐츠로 한번 해보려고. 그 이거는 과연 무슨 맛일까 해가지고 채식주의자들의 라면 먹어보기 하는 거 그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그 라면 라면 하면 사실 또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라면 하면 생각나는 게 라면과 구공탄 사실 아까 그 얘기예요. 그 냄비 뚜껑에 그 면발을 올려서 먹는다. 그 아이디어에서 생각난 게 팔도에서 만드는 왕뚜껑이에요. 팔도가 라면 사업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팔도가 왕뚜껑이 있었기 때문이죠. 왕뚜껑하고 도시락이 있죠. 왕뚜껑 라면 있고 도시락 라면 있죠. 그 팔도 도시락 근데 음 이제 라면 하면 바로 이 노래 라면과 구공탄이라는 노래 아기공룡 둘리에서 나오는 그 노래예요. 그 핵폭탄과 유도탄들이라는 그 그룹이 불렀죠. 아 그 500원짜리 컵라면 편의점이 있어요. 지금도 되게 조그만 거 있어요. 핵폭탄과 유도탄들이라고 있는데 이 노래를 그 작곡한 분이 김동성 씨라고 그 KBS에서 그 사극 OST를 그 전담으로 그 제작을 했던 그 작곡가 분이 있어요. 그 김동성 씨라고 그 용의 눈물하고 왕과비 OST 제작한 분이에요. 그 작곡가가 그분이 이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노래 가사를 작곡한 분은 그 유명한 김도양 씨 그 그 CM송 막 가사 만들고 노래 만들고 그 대가분이 있잖아요. 그 김도양 씨가 이 라면과 구공탄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불렀던 그 마이콜 역할을 했던 성우 오세홍 씨는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코러스로는 둘리 성우를 맡았던 박영남 씨가 있고 도은호 성우를 맡았던 손정아 씨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라면과 구공탄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죠. 그래서 막 치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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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걸로 시작하죠. 그 고길동의 그 칫솔로 그래서 그 노래 가사 막 꼬불꼬불 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살만 남아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짝 후루룩 짭짭 맛좋은 라면 1절이고요. 그 2절은 맛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 구공탄에 끓여야 제맛이 나네 꼬불꼬불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좋은 라면 3절 만두의 친구가 찐빵이듯이 라면의 친구는 구공탄이네 그래도 라면은 맛좋은 라면은 구멍돌린 구공탄에 끓여야 제맛이건데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콜이 그렇잖아요. 라면은 구공탄에 끓여야 제맛이거든요. 하는데 사실 라면은요. 그 라면은 이제 강한 화력으로 단시간에 끓여야 되거든요. 아 동원 라면 있어요. 그 동원이 라메에 두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라우동이라고 있구요. 그 면발 사리가 우동이에요.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 살 수 있는 동원 참치라면이 있어요. 세븐일레븐에서 살 수 있는 동원 참치라면에 참치를 제공해줬어요. 참치 스프가 있어요. 참치라면이 있구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면발은 아마 다른 데서 제공해줬을 거에요. 근데 진짜 원래 라면은요. 센 불에 단시간에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공탄에 딱 끓이면 면이 퍼져요. 그 구공탄은 사실 그 고기 고기 구울 때 쓰잖아요. 구공탄은 화력이 약한 대신 오래 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아기 공룡 둘리를 그 제작을 한 그 김수경씨는 아 김수정씨는 왜 여기서 라면은 구공탄에 끓여야 제맛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지만 이 아기 공룡 둘리 그 라면과 구공탄이 1988년에 나왔거든요. 구공탄에 싸구려 음식인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런 의미는요. 당시 1980년대에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시의 사회에 생활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반영된 게 김수정씨가 아기 공룡 둘리 제작하면서 그 얘기 나온 거죠. 그 고길동의 집 서울 쌍문동 쌍문동 있잖아요. 그래서 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삼양에서 2007년에 맛있는 라면이라는 약간 좀 고급형 라면이 나왔잖아요. 그 고급형 라면이 나왔을 때 이 라면과 구공탄 이라는 노래가 그 개사가 됐어요. 이 김동성씨가 작곡한 이 노래를요. 이제 윤도현씨하고 김재동씨가 그 CF를 나왔어요. 윤도현씨하고 김재동씨가 이 맛있는 라면 CF를 나와가지고 윤도현씨가 이거를 개사를 해서 불렀어요. YB가 YB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후루룩짝짝 후루룩짝짝 맛있는 라면 이렇게 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CF의 본 장면을 윤도현씨가 부르고 이제 끝날때 약간 추가되는 장면으로 김재동씨가 노래를 따라 부르려는 장면이 나와. 어쨌든 그래서 맛있는 라면보다 맛있는 라면 해가지고 이 CM송이 대박이었죠. 막 그 이 라면과 구공탄이라는 이 노래에서 따가지고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있는 라면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대박을 쳤던 상품이에요. 조금 이제 삼양라면의 고급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삼양라면 면발은 삼양라면 하고 비슷한데 그 스프가 고급이에요. 삼양라면보다 살짝 맵고요. 맛있는 라면 조금 매워요. 조금 더 맵고 스프 종류가 굉장히 고급이에요. 고퀄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싸요. 자 청보식품이요? 청보식품은 저 아직 모르겠는데 이런 들으세요. 그 뭐 저녁 이렇게 저녁 이렇게 저녁 저녁 이런 저녁 이런 그 저녁 이런 저녁 감사합니다.